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료 사태가 갖고 있는 아주 아픈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그런 무형 자산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재무제표에도 등장하지 않고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복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사태가 가져온 아픔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태나 사건이 터지게 되면 늘 우리가 그게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는 데 익숙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여러분 mbc를 보게 되면 환자가 19군데를 돌았다.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이 나쁜 놈들이다. 이게 뭐 전부 다 이런 댓글들이 그렇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여러분 기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19군데에서 왜 환자를 못 받겠다고 했냐. 그거를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하니까 시청자들은 그냥 전부가 다 뭡니까 병원욕을 하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본질을 보는 눈, 안목, 시야를 제공하는 부분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보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이런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송을 보고 의료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고마우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공학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본질을 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tv조선의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tv조선의 서울도 언급실이 파행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상계 백병원까지 여러분들 언급실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tv조선이 그래도 취재를 잘한 겁니다. 왜 전문의를 그만두십니까 이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힘들어서 못해먹겠습니다. 잘못하단 제가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의료 사태가 발생해서 전공의들이 뭡니까 다 엑시트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죽겠다 너무 힘드니까 진로하고 다음 날 수업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밤에 꼬박 세우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천금을 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간당직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야간당직을 전공의들이 대부분 그 흠하고 고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의사들이 낮에 진로를 보고 연구 교육을 마친 다음에 퇴근해서 충분히 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은 복귀해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전공의들이 가장 굳은 일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준 겁니다. 사람의 고마움이란 것은 없어져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전문의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참 문제가 클 거라고 봅니다.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이 일주일에 이런 당직 두 번씩 서면서 이거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 오래 유지가 될 수 없다. 왜 사람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방송 제가 방송을 하면 매일 6시간에 8시간 정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6시간 8시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그냥 풀로 이렇게 고3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야 지금 2시간 반 정도 방송할 수 있는 내용물 ppt나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잠을 좀 설쳤다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잠을 설쳤다 그 다음날 현지하게 뭡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저하가 되고 힘듭니다. 제 나이 나이가 있겠죠. 그러나 몸 관리를 여러분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하고 비교해서 별로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야간 당직을 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우려를 안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현직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준혁이라는 분. 척주외과의사입니다. 필수과를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학문적으로 젊은 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프리드릭 폰 하이엑그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의 대부입니다. 대부.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낸 주옥 같은 책들은 제가 30대 여러분들 자유기업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많이 번역서를 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이 양반의 영향을 굉장히 젊은 날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프리드릭 폰 하이엑입니다. 이 양반의 저서들은 지금도 자유기업원을 들어가시게 되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면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노예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기 때문에. 30대 여러분들 가장 이분 번역서들은 거의 제가 이끌었던 자유기업이라는 조직의 번역서가 한 10권 이상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이 체제를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프리드릭 폰 하이엑의 저서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종의 길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이런 책들은 아주 주옥 같은 책인 거죠. 보시죠. 이 송준혁이라는 분이 척주외과 의사인데 이 벌써 이름 하이엑이라는 이걸 사용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책자가 굉장히 강하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야간당직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의들 야간당직 못한다. 의대 교수들 야간동직 계속 시키면 다 나간다. 사표 던지고 몸이 당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관리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조속한 시간에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너무나 여러분들 적극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전문의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전문의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아니까 전공의들이 야간당직을 써주는 겁니다. 젊고 씩씩한 사람 전공의들이 30대이기 때문에 거뜬하게 야간당직을 써주는 겁니다. 밤에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전공의들이 담당해 준 겁니다. 그 전공의들 다 냉동의를 쳤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보는 전공의의 대체 불가능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간근무 야간당직이란 겁니다. 환자는 밤에 더 아픕니다. 밤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죽하면 우리 같은 뉴로서질리 척주외과를 이끄는 ns가 실은 나이트를 불태우는 서전의 준말이 아닌가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실상은 밤에 더 아픈 게 아니라 밤낮이 따로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야간당직 야간근무를 그나마 해낸 것은 40대 중반이 마지막입니다. 50세부터는 그야말로 근무중 순직을 각오해야 될 것이며 의사들 평균 수명이 60대에 머무는 요즘 젊었을 적에 5년 이상을 야간당직을 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무업주로 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간호사들도 병동 야간근무를 50대가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의가 50줄이 넘어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대근무 지침으로는 필수의로 의사들은 이 규정 9개 거의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비의로인들은 야간당직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면서 하는 숙직 근무를 상상한 것 같습니다. 전공인은 전문의로 가는 진검다리입니다. 진검다리는 임시적인 것을 거기에서 기가하며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대니까 해낼 수 있는 거 참아낼 수 있는 건 다음에 꿈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의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60대에서 여러분들 도저히 50대도 야간당직한 게 상상이 안 되거든. 그 사람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고 야간당직하고 다음에 정상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구전일을 30대에 씩씩한 전공이들이 그래서 몸을 갈아서 뭡니까?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몸을 너의 몸이 어디서 갈았냐 네 몸을 간 적이 어딨냐 그게 아니고 야간당직을 전공이들이 써준 겁니다. 써준 겁니다. 한두 시간 지름 자고 야간당직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이거를 더 많은 국민들이 착하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가 조속기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되는. 처음에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전문의 더 뽑아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돈도 없지만 오늘 여기 송정혁이 척주외과의사가 청약하게 지적한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너무너무 처음부터 여러분들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어머님이 어렵게 의대 조교수가 됐는데 이번 기회에 아들이 떠나겠다. 왜 떠나냐 또 당직을 쓰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는 거 아니니까 알아서 잘 안 하겠냐. 그만큼 당직이 힘든 겁니다. 50대는 못합니다. 50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록 합니다. 환자가 낮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은 모를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험이 없더라도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상대방을.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전공의들의 야간 당직에 대해서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들의 야간 당직은 매우 힘든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야간 근무는 중환자실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많습니다. 응급실에서는 1초만 늦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전문의들이 다 다 다 다 다 다 안아가지고 6개월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전문의들이 그만두는 겁니다. 야간 당직의 부담이 커지면 전문의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당직을 하는 의사들이 퇴직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입니다. 야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긴장도가 높고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몸을 갈아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사 이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을 육성해서 육성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세밀하게 봐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공의가 사라진 병동 교수순환당직제 도입이 대한될까 돈을 많이 줘도 체력적으로 못 견디는 겁니다. 이제 하도 대안이 없으니까 한 아주대병원의 김대중 교수께서 교수순환당직제를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의사선생께서 이제 2000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2008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교해 가지고 또 한편 글을 쓰셨는데 우리 사회가 이번에 가장 뼈아프게 잃어버린 것 대한민국 사회가 이번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젊은 의사들과 젊은 의사 후보군들이 가졌던 소위 필수 의료가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부분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한 3만 명 정도에 해당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재 궤도에서 이탈한 예가 1학년부터 전공이 1년차까지가 대상입니다. 전공이 미학정된 8년의 세월이 걸쳐있는 2만 4천명의 의료인 예비 의료인 인력 이들에게 필수 의료를 하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심어준 일이 이번 사태로 생긴 가장 큰 참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 성실성, 건면성, 창의성, 인내력, 지구력 등을 갖춘 인재 중 상당수가 앞으로 이를 전공할 동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무쇄 족쇄를 채울 법안까지 언급실 파업감지법 이런 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세울 계획이라는 게 이들에게 늘리 알리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사다리 날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길은 그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8년 후에나 이번 사태에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 시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2만 4천명 가운데서는 필수 의료를 향제하게 줄어들 거란 겁니다. 가장 빼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까운 가장 여러분들은 귀한 무형 자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들에게 필수 의료를 하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시그널을 심어주린 이번 사태로 생긴 가장 큰 참사로 생각됩니다. 필수 의료를 하는데 필요한 판단력, 성실성, 근명성, 창의성, 인내력, 지구성 등을 갖춘 인재 중 상당수가 필수 의료를 전공할 동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빼아픈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비 의료인 수만 명이 가해진 일부 비의료인들의 린치, 돌팔매, 욕설하기 등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것 중 국민적 일부일 건데 젊은 의료인들을 이를 국민 대부분의 마음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 내용을 참 준비해 주셨네요. 아주 참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 잘 아는 거죠. 잘 아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대 수석, 차석 등도 극소수지만 바이탈과 필수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속 문제나 숙가 문제가 점차 해결될 거라고 믿고 버텼는데 이번에 정부 형태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필수가, 바이탈과를 선택하는 큰 잘못이든 깨닫고 배신감을 크게 느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뼈아픈, 가장 뼈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한 분께서는 의사들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 생각이 바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0년은 바이탈과 전문의 배출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 이제 기술이 매기 끊기는 거죠. 수술 기술 같은 것이 매기인지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어떻든 간에 무리한 걸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호떡 장사가 장사하는데 원가의 70%만 받고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의료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나가버린 것이다. 의대생 2천이 아니라 5천 명을 증가시키더라도 필수 의료 호떡 장사는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뼈아프고 아쉬운 거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든 늦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